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가 상승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이 보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압 권장 예상하면서 다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은 상승장 전망하면서 제이시스 메디칼에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시노펙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 운영에 윤정식 이사는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2차전지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LN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오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에 이성홍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증시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상승은 작년 12월 말이죠. 12월 말에 증시가 신저가, 코스피지수 신저가로 끝이 났는데, 누가 봐도 전저점을 깨고 더 하락할 것 같은 자리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을 저는 오래간만에 봤는데요. 특히 우리 아시아 증시, 한국도 그렇죠? 대만, 홍콩. 홍콩도 거의 신저가고 투매를 일으키고, 미국의 양털깎이 이후에 그 자금들이 오히려 증시를 떨어뜨리고 사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경제지표, 리세션, 경제 리스크, 또 부동산 폭락 이런 것과 상관없이 시장을 외인들이 장악했습니다. 고금리 시대, 이런 것들이 관계없이 그들이 그냥 살면 오르고 팔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그들이 7조나 샀습니다. 단기성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또 계속 샀을지, 저는 1조 정도가 더 남았다고 보는데요.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팔면 그냥 또 내려가게 됩니다. 일단 코스피 증시에서는 일목에서는 단기 매수 시능가 발생됐고, 주공의 2500에는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아시아 증시는 저평가라고 보지만 일단 포커스는 저는 인공지능, AI, 고령화 사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마치고요. 로봇, 드론, 인공지능, 데이터들, 개별주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쪽 섹터에서 너무 테마가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입장 취해서 수익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전망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2500선이 바로 눈앞입니다. 어떤 절약 준비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수급적인 면에서 증시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종목을 보유, 매수 관점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저는 미국 증시가 중요하죠. 개인 소비자 물가가 어떤 좀 견주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죠. 그러자 보아권 등락을 보이며 출발했는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었죠. 테슬라가 머스크 CEO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 논의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부분이 좀 끌어올렸는데 한마디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종목별에 대한 이슈가 좀 더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테슬라 상승과 함께 전기차 관련 주들도 오를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승세의 무게를 더 둬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한 달 동안 많이 올리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약간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FMC 회의도 있고 약간의 그 지난주 그리고 이제 1월 한 달만큼의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강부학세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종목들과 업종별로 지금 뭐 실적도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그런 마인드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일단 단기간에 오름세가 좀 컸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순구사 전문가님. 자 그동안 분석을 해주신 종목들 리뷰도 해주신다고요? 네 비올 요즘 고령화 사회 또 그리고 회사 실적이 좋죠. 비올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비올 삼천리 다우 데이터 세 종목을 갖고 왔죠. 계속적으로 요구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올 35% 1차 목표가는 달성했고요. 다우 데이터도 11% 정도 수익 중입니다. 오늘도 관심 주는 또 다우 데이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증시가 많이 코로나 이후로 급락하고 올라갈 때 증시가 장이 좋아지니까 뭘 사야겠다 했는데 카카오 같은 거는 너무 위에 있었죠. 너무 높아서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게 더 같습니다. 4만 원대 지난 방송 관심 주셨는데 1차 목표 5만 원 보시고요. 다우 키움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다우 키움 그룹. 카카오처럼 계열사가 많아요. 키움 증권 포함한 투자 자산 운용, 저축은행, 벤처 캐피탈, 다수의 금융사를 보호한 지주회사고요. 또 콘텐츠 서비스죠. 다라민, 키다리 스튜디오, 레진 코믹스, 레진 코믹스 같은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해외 계열사로는 다우 제펜, 중국인도 5개국의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로 다우 데이터가 지주회사입니다. 외국인 지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코스닥 실적 1위고요. 자세한 설명은 명승부사의 주식 카톡방에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월과 삼천리 리뷰를 해주셨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다우 데이터였습니다.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네,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반가운 소식이죠. 실내에서 마스크 해제가 나와주면서 주가는 선반형이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화장품, 또 미피부 미용 관련 주들의 상승세가 좋았었는데 그 안에서 한번 종목들을 찾아봤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주파나 초음파 쪽 레이저에 대한 피부 미용 의료 장비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제이시스 메디칼은 의료기기 판매보다도 소모품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 장비에 대한 판매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체해주기에 따라서 소모품에 대한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리니어제트 집속 초음파에 대한 부분을 출시하면서 출시 후에 분기 평양 30억 원이었던 매출이 작년 3분기 때 6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이시스 메디칼의 어떤 레이저 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신규 출시가 될 때마다 안정적으로 나오는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올해 매수라기보다도 해외 쪽으로의 진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봐주셨어요. 피부 의료기기 쪽에 포화시장이지 않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피부 의료기기들 같은 경우가 각자 두 생입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나름대로 의료기기를 해외 쪽에서 판매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자 법인이나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의 시장 자체에 대한 경쟁 우려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 그리고 어떤 사업 성과 이런 부분에 종목 기업별로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증권사는 450억 좀 안 넘게 예상하지만 500억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제품 경쟁력이 매년 강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레이저 이런 시술에 대한 기기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시작이고 미국 쪽에서 허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이시스 메디칼의 해외 진출에 대한 속도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